심상치 않은 새 모녀가 떴습니다. 74년 경력, 갯벌의 살아있는 전설. 오늘 재밌게 나온다. 집시맨 사상 최고령 출전자 등장. 눈떼 정도 해도 맛이 납니다. 이게 왜 이렇게 거품이 나냐. 미워할 수 없는 허당 매력의 소유자. 주부 경력 30년 차 언니. 언제 어디서든 늘 엄마가 1순위인 엄마 바라기 막내딸. 올해 55 애교쟁이 집시 우먼까지. 새 여자가 함께하는 여행은 늘 흥이 넘칩니다. 어머니를 위해 시작된 이들의 특별한 여행. 내가 죽어도 뭐도 없어. 우리 엄마가 아마 영혼이 사실일 거니까. 영혼이 다닐 것 같아요. 영혼이. 시끌벅적. 웃음이 떠나지 않는 새 모녀의 흥겨운 여행길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? 영혼이 다닐 것 같아요. 영혼이 다닐 것 같아. 우리 엄마가 또닐 것 같아요. 우리 엄마의 등장에 에어는 여행이 안 reservation.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요. 우리 엄마가 아시 balancing하고 있습니다.